안녕하십니까. 에너지공학과 19학번 조대한이라고 합니다. 제가 먼저 좋아하는 노래가 락발라드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로서 그 노래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다가 이번 대학교에 와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천년의 사랑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락발라드에 입문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준비했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사랑했기 때문에 임석가여제 화이팅!